얘들아 사진 찍자. 이리 와. 자기들만의 여긴 세상이라 절대적으로. 줄이 있어야 돼. 줄을 하나씩 매야 돼. 줄 하나씩 매고. 누나가 줄을 하나씩 매줘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있어. 그냥 산책도 했지. 잠깐만. 옳지. 조이야 이리 와봐. 조이야 이리 와봐. 조이 조이 이리와. 조이야. 조이 이리와. 조이. 어째 이렇게 겁대로 말아야 돼. 어휴. 이리와.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이리와. 누나 걔를 안고. 알았어 이리와. 이리와 봐. 너 왜 그래. 이리와. 이리와. 옳지. 엄마 너 때문에 팔 빠지겠다 이 새끼야. 체포. 체포에 갔어. 앉아. 옳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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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살이 앉아. 찹살이 앉아. 옳지. 옳지. 잠깐만 줄 나오고 있어. 이리와 이리와. 줄 꼬였으니까. 아이고 이리와. 개 난리네. 개 난리여. 이리와. 개들이 다 성격이 다르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단체 사진 찍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줄 뒤로 해야 되겠다. 오. 앉아. 됐어. 왔어 왔어. 앉아. 다 빨리. 오. 봐봐. 깎아 해 깎아. 나와 이리와. 깎아. 깎아. 깎아 해 깎아. 나와 이리와 형.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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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죽었다. 된 거 같은데. 됐어 됐어 됐어. 얼굴에서 그래. 됐어. 아이고야 누나 버킷리스트 하나 했나 보다.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어. 원래 여러 번 시도는 해 봤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 찍은 게 처음이니까.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거 하나만 뭐 훌륭하지 뭐. 하나도 못했었어요 뭐. 아휴. 개는 훌륭하다. 오래간만에 개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힐링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네. 훌륭사님 보시기에 강아지님이 키우고 있는 우리 반려인 박세리님의 점수는 몇 점? 점수? 저는 그래도 한. 97점. 97점. 3점은 사랑으로 채우라고. 맞아요. 97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저도 훌륭하면서 걱정은 되게 많이 했는데. 좋았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휴. 누나 어깨가 이렇게 또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말이 생겼죠 이제.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님의 개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찹쌀이. 찹쌀아. 예, 이거. 예스! 엔딩 좋았어. 어, 그런데 이거 안 아파. 바라봐. 안 아파. 얘가 방송을 할 줄 아네. 훈련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시켜서 했어. 어휴, 똑똑해.